오늘 말씀은 빌리뽀서입니다. 빌리뽀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리뽀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모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빌리뽀서 오늘 2장 말씀은 2019년 우리 집중 새벽기도의 배경이 되는 것이 빌리뽀서입니다. 이번 주 또 우리 강단의 말씀은 로마서 8장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2017년도가 반 년이 흘렀어요. 반 년.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오늘 이제 7월 오늘 또 4일으로 저희가 이제 하반기 2사 우리 이제 3사 분기가 이제 시작되는 저희 이제 항상 7월 달에 부부는 중반이거든요. 중반이어서 너무 이렇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세월이. 19년도 송구영신예배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반 년이 지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기도입니다. 항상 전체를 보는 눈을 여시고 내 앞에 발등에 떨어진 문제와 사건만 보고 가게 되면 문제 수습하기에 급급합니다. 우리 이번 원단은 자문서잖아요. 자문서 19장인데 원래 이 19장 자문서의 말씀의 부분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선포되는 것이 이 자문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 그리고 이번 19장 21절은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호와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이 자문서의 그런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2019년도에 중반에 오면서 로마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안전한 해방에서 오늘 이번 주 말씀은 안전이 보장된 인생 법적인 선포인데 삶의 응답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호적은 있는데 호적을 가지고 우리가 학교도 가고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우리가 또 누리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축복이 또 성령 하나님이 각자에게 적용하시는 사미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라 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라 첫 번째 부분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바울이 빌리포 교회를 향해서 호칭하는 부분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특별히 이 빌리포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합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유럽에 세운 첫 교회 첫 열매입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빌리포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바울이 지금 이 빌리포 교회의 관계는 10년의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 기간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이 10년의 기간 안에 빌리포 교회뿐만 아니라 대살로니카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이런 많은 교회들이 바울이 성교 여행에서 세웠는데 이 빌리포 교회는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나 대살로니카 교회와 달리 정말 건강하고 이 바울과 언제나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이 빌리포 교회에서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고 성교하는 현장에서도 성경금을 거둬서 두 번이나 넘게 이렇게 보내는 바울과 이 빌리포 교회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였어요. 한 번도 사도권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권을 거론했거든요. 나와 주의 종의 관계에 이는 신뢰함이 있는지 하나님과 내 관계의 말씀으로 인한 학증함이 있는지 로마서는 학증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생명의 성령의 봄으로 옮겨졌느니라 법적인 학증이죠. 거듭남의 학증 친위에 대한 학증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법적인 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예원교회의 부분에는 건축의 응답을 만들어가는 거고 본부의 방향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됐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해서 바울이 빌리포 교회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애착관계 신뢰관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의 기도가 있었고 바울이 지금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편지로 지금 이 빌리포 교회가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편지와 관심과 기도로서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 홀로 신앙이 아닌 공동체의 신앙으로 교구의 또 목사님과 기관의 또 교육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동력자의 축복을 드리는 거죠. 나 홀로의 신앙 내 잘난 맛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는 교회 헌당으로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빌리포 교회와 바울의 또 이런 관계처럼 예홍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 지역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민족과 또 지역보고만을 위해서 예홍교회가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가 또 이 예홍교회가 우리 주님의 음성 속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또 우리 전체의 응답과 오늘 또 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야 나를 향해서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자기도 신앙의 색깔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호칭의 부분에 나에 대한 이 부분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걱정거리가 되고 그리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있는 자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홍교회가 벌써 건축의 응답인데 우리는 인생건축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벌써 우리는 헌당으로 들어가는데 내 삶에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헌당의 은혜가 있어야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를 향해 오늘 우리가 완벽한 보장된 인생 속에 나를 향하여 부르는 예수님의 호칭을 또 생각해 보시고 오늘 여기에 너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구원이 반이고 내가 또 구원을 이루냐 그게 아닙니다.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미 징의는 완성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보혈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은 완성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되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삶은 새로운 시작인데 우리가 옛틀로 있잖아요. 재화사망의 법이 끝났다고 하는데 재화사망의 법 아래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니까 새틀로 옛틀을 깨고 새틀을 세워서 우리가 본당 건축의 축복 속에 우리는 내 삶의 건축도 받고 성교의 건축 우리 자녀의 건축 산업의 건축 내 인생의 건축으로 끝까지 이 빌리포 교회처럼 동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노년에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내 노년의 응답을 이렇게 보면서 내 노년이 치매에 걸리고 우리가 헛소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우리가 멋있게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부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부분에 삶의 구원을 이루는데 여기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개인에게 보내는 게 아닙니다.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죠. 이거는 공동체에게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1대1의 새벽기도가 나왔지만 우리는 교회 전체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내 기관의 전체로 가는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나 홀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락방 안에 메시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유튜브를 털고 인터넷을 틀면은 메시지 홍수입니다. 그 나 홀로의 신앙이 아닌 교회의 방향 속에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거기에 한 지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한 방향으로 가야죠. 구원을 이루는 완성된 응답 속에 하나님을 경애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기도에 나왔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기는 뭐냐 항상 복종하래요. 항상 복종하고 내 고집, 내 생각 올해 우리 방향이 뭐냐면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세워지는데 우리의 많은 생각이 있대요. 그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많은 생각들의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의 방향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많은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로보트가 아닙니다. 명목적인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는 부분에 너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래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가치가 나의 뜻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전도와 성교라는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우리 예원교회는 헌당의 부분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부분에는 또 내가 계획했던 부분이 건축의 응답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구원은 완성되었고 그 구원의 축복 칭의의 축복을 가지고 성화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하나님 자녀답게 구별되게 우리는 멋있는 불신자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여호와를 경애하는 그런 응답의 부분으로 우리가 세트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세트를 우리 주일 예배에서는 로마서의 세트를 이제는 재와 사망의 법이 아닌 재의 종이 아니다.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그리고 금요음 말씀에는 우리 야곱의 응답으로 받아가잖아요. 야곱이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탁 잡았어요. 그리고 베델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잖아요. 예배 시간은 베델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지금은 이 말씀이 끝나게 되면 나의 약복강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의 시간이죠. 우리는 이스라엘로 우리는 건축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로를 닮아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세워야 되는데 본부의 원단의 말씀은 예트를 깨고 세트를 끊임없이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기도하고 갱신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죠. 어떤 것도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는 내 개인의 개인의 응답에 집착하고 오직 내 거 그거 아닙니다. 올해는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의 응답 함께 세워가는 응답이죠. 헌당은 내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 예원교의 성도의 전체의 응답이죠. 본당 건축도요 일대일의 헌금이지만 그것이 모아서 예원교의 건축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응답이고 함께 가는 응답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완벽한 보장된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삶의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죠. 내가 나를 볼 때도 우리가 마음에 잘 안 들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마음에 들겠습니까? 우리의 색깔은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세워야 되는 거지 완벽한 자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성령 하나님이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 성령 하나님의 강건적인 도움 속에 우리의 약함이 멋있게 되는 거죠. 완벽해서가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거였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얍실하고 속이고 건집만 하는 야곱이요 정말 성실하고 라반에게 뭐냐 내가 삼촌의 것을 거짓으로 취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기치면 안 됩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이는 자로 우리가 말씀을 사기치고 또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삶 앞에 우리가 새로운 시작에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라 입니다. 13절에서 16절의 부분인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죠. 얼마나 우리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까? 쓰면은 뱉고 달면 삼키고 일희일비 하고 우리는 원래 그렇습니다. 오늘 좋았다가 수틀리며 화를 냈다가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둥이 없게 되면 정말 불신자보다 우리 못하게 되죠. 왜냐 은혜 받으면 모든 걸 다 이룰 것 같아. 은혜 떨어지면 불신자보다 우리가 더 못한 모습으로 사단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안에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내가 행하잖아요. 오늘 말씀 잡고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내가 말씀 잡고 외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고 나를 온전히 인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멋진 송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 영혼 구원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뭐냐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중직자로 세워지고 건축의 응답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또 직분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은 나를 세워서 영원한 동력자의 응답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네가 많이 했느니 내가 많이 했느니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나의 하나님 어떤 것도 시비가 없이 주의 일을 가지고 생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금 조금 낸 거 가지고 얼마를 낸 나는 등 개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우리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런 우리가 내 금액을 개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생색하지 마시고 내가 드릴 수 있을 때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기 원한대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빛으로 나타내기를 원하고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약인과 보아스로 세우기를 원하고 우린 우리 예원교회가 사천지교입니다. 나가서 말씀 운동하고 다락방 맺게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기회라고요. 내가 내가 하나님의 이 빛이에요. 그런데 말씀 운동을 하면서 우리 삶이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됩니다.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 이래야 되는데 너같이 예수 믿으면 안 믿고 싶다. 네가 중직자냐 네가 직분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말씀이 있는 자가 되시고 기도의 영권이 있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원전한 뜻이 뭐냐 내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고 열정은요. 변하게 됩니다. 말씀이 선명하게 설 때 열정의 색깔이 바뀌죠. 20대의 열정 40대의 열정 50대의 열정 우리 70대 어르신의 열정이 20대의 열정으로 가면요 심장마비 옵니다. 70대의 열정은 기도의 열정으로 오죠.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기 원하시는데 교회의 방향은 사천지교회 그리고 2, 3, 7 나라의 보고 말하는 성교 성교입니다. 죽을 때까지 성교의 응답인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위하여 영혼 구원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세우기를 원하신대요. 나를 위하여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은 취하시는데 우리 각자에게 소원을 두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종발이 그릇으로 하지 말고 그릇을 넓히라고 하는데 우리 참 넓히고 싶잖아요. 저도요 멋있는 주의 종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요 소갈딱지가 그렇게 멋있지는 않아요. 또 우리는 똑같습니다. 미워하면 미워하고 이쪽 밤을 내놓으면 저쪽 밤을 내놓으면 이쪽 밤을 맞으면 여기 내려놔는데 그럼 내놓을 마음이 없어요. 때리고 싶지. 그런데 이제 주의 종이니까 때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구약에 이는 이 눈은 눈 그게 또 좋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며 주의 종의 그런 모습이 사육은 할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직분자 중직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중직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장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안수집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또 이 권사님이 되어야 되잖아요. 의료성교회 장로님이 안 계신다 했더니 어느 지사님이 그러더라고 제1호 장로님이 되고 싶다고 의료성교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둥이라는 것 주의 종을 돕고 땅을 넓히고 넵런트를 세우고 어제는 약대 우리 다니는 넵런트 항상 학기가 끝나면 넵런트들 제가 학기를 정리하고 방학 때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또 1학기의 전면적인 부분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방향을 간호대 약대 일반대 우리 또 자녀들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학교 순회 부분이 끝나고 지금은 이제 우리 병원 순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정말 교회 방향에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이 있는 그런 또 사역을 놓고 제가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모자라는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개개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16절에 뭐라고 하냐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기에 이 밝혀라는 이 말씀은 에페코라 그렇게 해서 굳게 붙들다 그 다음에 제시하다 제공하다 주목하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해서 막 불을 밝힌다 게 아니라 우리가 굳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원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데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설이라 이것만 붙들면 안 돼요. 적어도 자문서 19장을 읽어야 됩니다. 어제 우리 약대 랩런트들한테 대학은 학문의 체계가 전공의 체계를 잡는 때이거든요. 대학 때 응답은 그래서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원단이 발표되었는데 19장을 읽었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안 읽었더라고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해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요. 대학 때 허벌락의 메시지를 듣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19장 한 장은 읽어야 됩니다. 자문서 전체를 못 읽어도 우린 그냥 얍실하게 꼭 하나만 다리 잡고 가면 안 됩니다. 정말 말씀이 있는 중직자 되시고 말씀이 있는 직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있어야 내가 다름질한 게 헛되지 아니하고 내 수고가 헛되지 않대요. 왜냐? 말씀이 없으면 왜 헛된 줄 아세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헌금 많이 했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네 영광은 이미 다 받았느니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네가 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기준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기준입니다. 어떤 것도 내가 영광을 취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고 로고스 이건 로고스입니다.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딱 될 때 오늘 빌리포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나와 언약해달라고 그때 이 말씀이 하늘의 시간이 나의 시간에게 선포되는 거죠. 이 말씀은요. 하늘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완벽히 보장된 인생을 오늘 이 빌리포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올해 중요한 응답이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작년에는 경과한 응답 땅의 응답이었습니다. 올해는 자문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 영적인 방향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속도를 내게 됩니다. 왜냐 내가 떨어진 것 같고 불안하고 조급하고 욕심적인 욕심의 부분 인간의 비교함 그런 것 때문에요 우리는 내 중심으로 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속도를 내게 되죠. 이 속도는 내가 낸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올해의 시간표는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예옹교의 헌당의 방향 그리고 사천지교의 방향 2, 3, 7 나라의 보금화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속도가 조금 늦어도 성령 하나님이 그때그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요. 이 말씀을 딱 놓치면 내 계획이 앞서게 되니까 우리는 시간표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적인 말씀의 방향을 놓치지 마시고 아까처럼 조급하게 되고 난과 비교하게 되고 하늘의 시간표를 놓치게 되면 땅의 응답에 급급해서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되어서 왜 물질이 새는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지 그 시간표를 우리가 놓치게 되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의 뜻은 영원구원이고 오직 여호와의 뜻은 내가 건축받아서 세워져서 여호와를 경애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사천지교회의 주인공이 되어서 237 나라에 정말 성교하는 예원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